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구요. 예전에 우리들 뭐 학창시절 때 저같은 경우 학창시절인데 그때 그룹사운드 할 때 이런 노래들 많이 부르고 뭐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곡이죠. 외국 노래지만 우리가 친숙한 그런 곡인데 Bad Case of Love 이라는 곡을 이렇게 여기서 해도 될까 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라고 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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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또 이렇게 고기 좋은 데서 하니까 더 좋은데요?